드디어 제가 연락을 드린 줄 몰랐는데 좀 많이 들었고 싶나요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엑소에 들어갔는데 우리 엑소에 들어갔는데 우리 엑소에 한 번 상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한! 엑소에! 상한 걸 자, 우선 오늘도 이렇게 음악방송을 많이 드리고 아 수고한 걸 알았는데 솔직히 어 이렇게 여기 수고한 월동 경기장이 이렇게 꽉 채울 줄 몰랐는데 어 행복적으로 지금 대단하게 감동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야외에 가나요 지금 여름에 가나요 더우쉽죠 하지만 아 오늘 이 이 오늘 수고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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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이제 수고한 원진이 수고한 마지막으로 백설팡 우리 지금 엉덩이 좋아 엉덩엉 그럼 실적으로 정상적인 게 원서 피아 여행